우리 이거 얘기하고 갈까요? 올 여름쯤에 한국도 스타링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타링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와우도 북미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코롭도 방금 봐서 알겠지만 아시아에서 게임 할 때랑 오늘 할 때랑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플레이 자체가 사실 중국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놈들은 더 핵을 지독하게 쓰거든 안 쓰는 척 하면서 쓴단 말이야 한국놈들은 그래서 나는 한국놈들을 더 제일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아시아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북미에서 게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총게임이든 RPG든 그러면은 북미로 와서 게임 할 때 문제점이 뭐냐 방금 봐서 알잖아요 핑이 좋아 봐야 140이야 엑시트랙을 써서 서버를 설정했을 때 찍히는 거는 120 정도 124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면은 140, 150 그게 가장 좋았을 때란 얘기죠 안 좋으면은 180, 200이 기본이기 때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안고 게임을 해요 야 그러면 그냥 참고 아시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시발 아시아에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참고 아시아에서 해 와우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에요 인게임 컨텐츠를 아시아에서는 다 아시아가 아니라 한국 서버에서는 다 즐길 수가 없어 투기장 한번 뛰라 해도 몇십 분씩 기다려야 되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티어가 올라가면은 좀 대기 시간이 있겠지만 특히 투기장이 그 정도고 그럼 전장은 얼마나 더 빠르겠냐고요 더 쾌적하지 그리고 1렙부터 만렙까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서버 통합도 되었고 위상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서버도 조금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친구들을 북미로 다시 불러가지고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은 다 놀래 오! 저렙 전에 왜 이렇게 캐릭이 많아? 어? 뭐 5배 때 갔대 한국 5배 때 갔대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 게임을 주로 하게 되고 북미에서 게임을 할 때 쾌적하기 위해서는 VPN 서비스를 쓰는데 VPN도 해법이 아니다 결국에는 조금 아주 조금 개선될 뿐이지 해법이 아닙니다 근데 스타링크를 쓰면은 훨씬 개선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지 그리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접시값이 일본에서는 350불이라 그랬나? 한국에서는 한 50만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월 사용료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첫 달에만 한 10만원 70만원 정도 나갈 것이고 그 이후로는 사용료만 내면 되니까요 그럼 왜 스타링크를 써야 되나?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광렌 광렌 얘기하잖아 근데 광렌 이라고 해서 진짜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 있고 이렇게 바다 있잖아요 여기 미국 있잖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데가 여기란 말이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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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KR 이렇게 일본 있고 이렇게 지나서 간단 말이에요 선이 해적 케이블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40이 걸린다고 밀리미터 세컨 그래서 200까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원래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발 초당 7번을 돌아야 되잖아요 지구를 초당 7번을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해적 케이블이 요 안에서 엄청난 반사가 되면서 내가 보낸 신호가 엄청나게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위성은 상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LA라고 했을 때 얘는 또 고고도가 아니에요 스타링크는 저고도란 말이야 저고도 그래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위성들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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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을 거예요 위성들이 아마 지금 몇 개? 지금 한 천 개 정도 되나요? 700 몇 개 됐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를 통과해서 가든 아니면 뭐 자기들이 뭐 시스템에 의해서 최단 경로로 가겠지 가든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니에요 물론 바로 게임 서브로 들어가지는 않겠지 자기들 기지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들어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될 건데 이렇게 해적 케이블로 가는 거보다 훨씬 빠르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거리 거리 거리하고 이게 떠 있는 고도 를 다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0 80ms가 나오지 않을까 핑이 제 예상치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오차는 훨씬 더 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거 한번 저번에 방송에서 또 계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걸 원래 제가 이렇게 잘라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올렸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아니 LA인데 LA 가서 게임을 할 건데 80핑이 나온다? 아 뒤지지 140이었다니까 아무리 좋아도 140이었다니까 근데 조금 먼 아시아 권역이랑 같은 속도가 나온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 그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 나오면은 바로 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코룹이 오늘 북미로 오기는 했지만 궁금해서 온 건데 현재 아시아의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개선이 됐어요 많이 그래서 굳이 이제 북미로 다닐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북미에서 게임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무조건 바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북미가서 게임할 이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보류로 약간 마음을 바꿨는데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서비스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죠 그냥 개인 사용자들한테 그냥 다 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걸 할지 아니면은 일단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존나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 변수는 많기 때문에 뭐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려 봐야 되고 고민한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게이머도 스타링크를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특히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AAA급 게임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진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워낙에 무궁무진한 활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게이머들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근데 게이머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때 한 1,2년 된 거 같아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아 한국도 서비스하면은 뭐 좋겠다 뭐 그런 댓글이 있어서 나도 같이 뭐 얘기하는 나도 해외 뭐 맨날 북미가서 게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되면 좋겠네요 뭐 그렇게 달았던 거 같아 그랬더니 밑에 해외 게임 한다고 유세 떤다 뭐 이런 식으로 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외 거고 뭐 어쩌고 뭐 이게 더 수준이 높은 기술이고 뭐 그게 아니라 게이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른다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각에만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뭐 그딴 게 뭐냐 그냥 인터넷 광랭 깔아도 차고 넘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쓸 거면 상관이 없지 근데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KT 랜을 고집을 해요 SK, LG유플러스가 해외 트래픽이 엄청나게 느리고 지연될 때도 많고 끊길 때도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KT 랜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런 대안이 생기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죠 행보기 때문에 지금 말이 셌는데 스타링크는 일단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이거는 그냥 거리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진 않을 거예요 이 수치를 그냥 어디 가서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잠깐만 이 얘기도 하나 하고 가자 원래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망중립성 망사용요